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1회 실기 필답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 기사 문제입니다. 저하고 같이 항상 실기 문제를 풀어볼 때는 교재, 해답이 있는 부분 좀 덮으시고요. 문제만 보시고 정말 시험치는 거다 생각하시고 백지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급사업이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주 대신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공장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이나 현장 소장들이 보통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도급사업에서 있는 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급사업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청업체가 있겠죠. 그리고 도급을 주는 우리가 하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하청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청업체에서 봤을 때는 도급을 주는 것이고 하청 쪽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급이다. 일단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적어야 될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기에서는 필기에서처럼 암기법도 중요합니다만 그 암기법보다는 내가 몇 가지를 적을 수 있을지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두 개, 세 개, 많게는 네 개, 다섯 개까지 그러나 내가 적을 수 있는 걸 하나라도 적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그럼 도급 주는 업체, 수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몇 가지 생각해내자는 거예요. 자 도급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이라고 법률상에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해야 되겠죠. 거기 누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도급 사업할 때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될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적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 쪽에서는요. 수급 업체에서는 안전보건 관리비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건설에서 그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감독을 누가 하느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조정도 마찬가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에서는 수급 업체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비에 해당되는 집행감독이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었다 그죠.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누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인자학계획하는 거 암기할 때 저희들이 했던 거 있었어요. 이게 안전 인정 대상 기계기구 그리고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누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 대상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암기할 때 했던 거는요. 위험한 수도 작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위험한 수도 작업은 인자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기법도 활용을 하시되 암기법만 가지고 하기에는 잘못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급사업 그러면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을 받아서 하는 수급업체가 있다. 여기에서 도급과 수급이 나와줘야 되고 암기법을 병행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훨씬 답안 적기가 더 좋다는 거죠. 작업은 뭐겠습니까. 작업을 중지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재개라고 합니다. 작업의 중지 또는 재개도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가 위해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의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제도가 나왔는지 처음에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각각 다른 회사의 업체의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명령 체계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가 A라는 회사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세요. 왜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근로자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명령 체계가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재계하는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업의 중지 및 재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도급사업시 안전보험 조치사,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수급이나 안전보험 관리비, 집행감독이나 사회에 관한 협의 조정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인정 대상 기계기구, 자열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별거 아닌데 이미지나 전체적인 개념 구도를 좀 알아두시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암기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해 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도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 하는 말이 나오면 아, 도급사업이구나. 거기는 수급에 해당되는 사항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명령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기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멎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오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 절단 하중이 2000kg에 안전 하중은 얼마인가. 문제를 보고 떠올라야 되는데 조건이 보면 절단 하중이 2000kg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전 하중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를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와이오로프가 감아서 권과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 와이오로프는 와이오로프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어느 정도 하중이 가해지면 얘가 끊어집니다 하는 절단 하중 또는 파괴 하중 파단 하중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하중값을 주는 거예요. 그 하중값이 지금 2000이라는 얘기죠. 2000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00kg에서 얘는 끊어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와이오로프를 구입해왔어 여기에 2000kg 이상이 타면 얘가 절단되는데 2000kg까지 타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최대로 쓸 수 있는 하중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 하중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 하중을 나누어 줬을 경우에 절단 하중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중을 나누어 줬을 경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안전 개수 또는 안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전율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해놓는다 했습니다. 안전율을 얼마 이상으로 하라. 예를 들어서 계단에 나오는 안전율 같으면 4 이상으로 하라. 또는 항타기, 항발기의 와이오로프 같으면 5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정해놓는다 그랬죠. 이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절단 하중과 사용 하중이 있으면 물론 안전 개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단 하중과 안전 개수가 있으면 이 값도 또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3개 중에서는 어느 것이든 두 가지만 있으면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고 안전율을 구하는 안전 개수를 구하는. 이 공식에서 하나의 미지수, 하나의 모르는 값만 있다면 그 값을 구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절단 하중 값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 하중. 이거를 구하려면 이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을 또 주지 않았어요. 문제를 쉽게 내면 절단 하중은 얼마일 때 안전 개수가 얼마다. 그럴 경우에 사용 하중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좀 쉽게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안전 개수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내가 공부했는 내용으로 알아서 넣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양중기에서 안전 개수를 공부할 때요. 제가 크게 표로 나오는 안전 개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중기에서 와이어로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요. 건설에 가시면 달비계에서 와이어로프와 달기 체인 등에 관한 안전 개수 값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안전 개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양중기에서는 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양중기는 사람이 끌어올리는 건데 위로 인양하는 것인데 사람이 탑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가 있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암기하실 때 근로자가 화물을 밖으로 훅 던져버리니까 열받아온에 3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10으로 해야 되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안전 개수를 5로 해야 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4고 훅은 3 이상이죠. 달비계로 가게 되면 와이어로프와 달기 강스는 10입니다. 여기는 사람이나 화물 가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달기 체인 그 다음에 훅이 5가 되고요. 달기 강제나 상부 하부에 해당되는 사항일 때는 강제냐 목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강제는 조금 튼튼하니까 2.5 목제는 조금 약하니까 안전율을 조금 더 크게 5로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한다는 게 안전 개수가 5가 되는 거죠. 이 자체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안전 개수 값을 묻는 것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 5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안전 개수가 5인 경우에 2000kg이 절단 하중이라면 최대 사용하중 또는 그냥 사용하중 값을 얼마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2000 나누기 5 해주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x값 하중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 400이 되겠네요. 5, 4, 20이니까 400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안전 개수와 안전율은 방금 말씀드린 양중기에서 나오는 것과 달비기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계단에 관한 것, 항타기, 항발기, 와유로프, 5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이런 형태로 계산문제로 출제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이 되겠죠, 그러면.